그러니까 지원국회의니까 지원국회의원으로서의 모든 회의록, 미니스 오프, 콩그레셔널 디베이터 그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? 그냥 그거 다 불태우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 여러 민주들을 밤새로 불태워서 다 없앴어요 그러고서 아침에 새벽에 아마 7시가 됐는지 그때는 이미 벌써 광화문에 북한에 탱크가 들어왔다고 돼있을 때였다 소문이 그때 이제 집에서 나와서 말축거리 같더니 배를 탈 수가 없어요 너무 비난 일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보고 이제 득성까지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말축거리에서 득성으로 맞아, 득성에서 배를 이렇게 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해냈기를 한 번 더 해냈기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